무정 오 벌써 12여년 전이로다. 평안남도 안주읍에서 남으로 시별이 되는 동네에 박진사라는 사람이 있었다. 40여 년을 학자로 지내어 인근읍에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원래 일가가 수십여 호 되고 양반이호 재산가로 고래로 안주읍의 유세력자라니 신미년 난 역적의 혐의로 일문이 혹독한 참사를 당하고 어찌어찌하여 이 박진사의 집만 살아남았다 하더니 거금 15, 6년 전에 청국지방으로 유람을 갔다가 상에서 출판된 신서적을 수십종 사가지고 돌아왔다. 이에 서양의 사정과 일본의 형편을 짐작하고 조선도 이대로 가지 못할 줄을 알고 새로운 문명운동을 시작하려 하였다. 우선 자기 사랑에 젊은 사람을 모아들이고 상에서 사온 책을 읽히며 틈틈이 새로운 사상을 강설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람의 귀에는 철도나 윤선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아니하여 박진사를 가리켜 미친 사람이라 하고 사랑에 모였던 선배들도 하나씩 하나씩 헤어지고 말았다. 이에 박진사는 공부하려도 학자 없어 못하는 불쌍한 아이들을 하나 둘 데려다가 공부시키기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 3, 4년 후에는 그의 교육을 받은 학생이 2, 30명이나 되게 되었고 그동안 그 2, 30명의 의식과 지필목은 온통 자담하였다. 그러할 즈음에 평안도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각처의 학교가 우릉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게 되었다. 박진사는 즉시 머리를 깎고 검은 옷을 입고 아들 둘도 그렇게 시켰다. 머리 깎고 검은 옷 입는 것이 그때 치고는 대대적 대용단이라. 이는 4,000여 년 내려오던 굳은 습관을 다 깨트려버리고 온전히 새것을 취하여 나아간다는 표라. 이내 집곁에 학교를 짓고 서울에 가서 교사를 연빙하며 학교 소용 재구를 구하여 왔다. 일변 동네 사람을 권유하며 일변 아이들과 청년들을 달래어 학교에 와 배우도록 하였다. 1년이 지남에 2,30명 학생이 모이고 교사도 두 사람을 더 연빙하였다. 학생은 30 이하, 7,8세 이상이었다. 이렇게 학교 경비를 전담하는 외에도 여전히 10여 명 청년을 길렀다. 이 이 형식도 그 10여 명 중에 하나이라. 그때 형식은 부모를 여의고 의지가지 없이 돌아다니다가 박진사가 공부시킨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던 것이라. 마침 형식은 사람도 영리하고 마음이 곧고 재주가 있고 또 형식의 부친은 이전 박진사와 동년 지우임으로 특별히 박진사의 사랑을 받았다. 그때 박진사의 아들 형제는 다 형식보다 사옷에 위로돼 학력은 형식에게 밀리고 더구나 산술과 일어는 형식에게 배우는 처지였다. 그러므로 여러 동창들은 형식이가 장차 박선생의 사위가 되리라 하여 농담삼아 시기삼아 조롱하였다. 대개 우리 소견에 박선생이라 하면 전국에 제일 가는 선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박진사의 딸 영체의 나이 열 살이니 지금 꼭 열 아홉 살일 것이라. 박진사는 남이 웃는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영체를 학교에 보내며 학교에서 돌아온 뒤에는 소학, 열려전 같은 것을 가르치고 열두 살 되던 여름에는 시전도 가르쳤다. 박진사의 위인이 점잖고 인자하고 근엄하고도 쾌활하여 어린 사람들도 무서운 선생으로 아는 동시에 정다운 친구로 알았었다. 그는 세상을 위하여 재산을 바치고 집을 바치고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목숨까지도 바치려 하였다. 그러나 그 동네 사람들은 그의 성력을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미친 사람이라고 비웃었다. 이러한 지 6, 7년에 원래 그리 많지 못하던 재산도 다 없어지고 조석까지 마료하게 되니 학교를 경영할 방책이 만무하다. 이에 진사는 읍내 모모 재산가를 몸소 방문도 하고 사람도 보내어 자기 경영하는 학교를 맡아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는 오직 세상을 위하여 자기 온 재산과 온 성력을 다 들인 학교를 남에게 내어 맡기려 하건만은 어느 누가 내가 맡으마 하고 나서는 이는 없고 도리어 제가 먹을 것이 없어 저런다 하고 비웃었다. 60이 다 못된 박진사는 거의 백발이 되었다. 먹을 것이 없음에 사랑에 모여있던 학생들도 사방으로 흩어지고 제일 나아 많은 홍모와 제일 나아 어린 이형식만 남았다. 형식은 그때 16살이었다. 그해 가을에 거기서 시별이 되는 어느 부잣집에 강도가 들어 주인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고 현금 500여 원을 늑탈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강도는 박진사 집 사랑에 있는 홍모라 자기의 은인인 박진사의 곤고함을 보다 못하여 처음에는 좀 위협이나 하고 돈을 떼어올 차로 갔더니 하도 주인이 무례하고 또 헌병대에 고소하겠노라 하기로 죽이고 안노라 하고 돈 500원을 내어놓는다. 박진사는 깜짝 놀라며 이 사람아 왜 이러한 일을 하였는가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 하늘이 먹고 입을 것을 주나니 아 왜 이러한 일을 하였는가 하고 돈을 도로 가지고 가서 즉시 사죄를 하고 오라 하였더니 중도에서 포박을 당하고 강도 살인 교사급 공범 혐의로 박진사의 산부자는 그날 아침으로 포박을 당하였다. 박진사의 집에 남은 것은 두 며느리와 영체와 형식뿐 영체의 모친은 영체를 낳고 두 달이 못하여 별세하였었다. 그 후에 박진사의 사랑에 있던 학생도 몇 사람 붙들리고 형식도 증거인으로 불려갔었으나 이틀 만에 놓였다. 두어 달 후에 홍모와 박진사는 징역 종신 박진사의 아들 형제는 징역 15년 기타는 혹 7년 혹 5년 징역의 선고를 받고 평양 감옥에 들어갔다. 이내 할일 없이 두 며느리는 각각 친정으로 가고 영체는 외가로 가고 형식은 다시 의지를 잃고 적막한 천지에 부평같이 표류하였다. 그 후 형식은 두어 번 평양 감옥으로 편지를 하였으나 편지도 안이 돌아오고 회답도 없었다. 작년 하기에 안주를 갔더니 박진사의 집에는 난모를 사람들이 장기를 두며 웃더라. 이제 7년 만에 서로 만난 것이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